금융이란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넓은 의미의 단순히 은행뿐 아니라 대규모 은행이라던가... 주식시장이라던가 회사채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아가지고 대규모의 혁신을 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벤처 캐피탈이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대 부자 중 8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인 반면 단 2명만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0대 부자 중 단 2명만이 자수성가한 1세대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엔터프레너와 수사처를 찾고 있는 자본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이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새 기술이 가져다올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존 형태의 담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담보로 삼아서 자금을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ideas, and the next thing you know, companies like Microsoft, which were once tiny startups, become major world corporations. The people with the bright ideas, if they're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a stable government and a good financial system, they will get their financing. They will build the Microsofts and the Apples of the future, and the Intels and so on, and maybe the, you know, you could name a number of Korean companies that are doing very well. The core value of the administration lets the people rely on it as it was able to banks and acquire anybody who can't afford food. There use of authenticity, entrepreneurs, entrepreneurs, as it's important to join as a basis.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관치금융, 정책금융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은행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하려기보다는 정부가 주라는 곳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앙트레프레노에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은행의 문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자본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자꾸 단기적인 결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게 심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당장 몇 년 이윤 별로 안 남으면 주주들이 난리치고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CEO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떼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익 날까 이런 일만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기술 혁신 같은 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국, 영국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Settings 강제적 문제 5. burge 회사업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났다고 해도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앙트로뿌리너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미국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앙트로뿌리너들은 평균 두 번 정도의 실패를 겪은 뒤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앙트로뿌리너들에게 실패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렇게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앙트로뿌리너들의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늘 따르게 되는 거죠. 혁신가들이 짊어지게 되는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그 사회는 혁신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기업이 갖는 실패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을 보면 16세기에 해상활동이 활발해지자 배가 난파했을 때 그로부터 생기는 큰 손실을 기업과 혼자 부담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합니다. 만일 그 부담을 기업과 혼자 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편에서 본 유한책임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활성화된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나친 위험의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덜란드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의 흥망성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100대 기업 중 지금껏 남아있는 것은 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시장 경제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이 퇴출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새로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어찌 보면 건강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실패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공제 Problem이 있지만 한국관성세정으로 통과한 현상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aun상을 저희는 무술을quis한 기업으로 통과한 현상か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것을 докち得한 상품을 통과한 현상으로 통과한 현상과 인천적 육성계 등이 잘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것을 바탕으로ى 기업과 기반적 이기인 시스템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면에서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타지 소설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포터입니다. 작가 조앤 롤링은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복지수당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더라면 해리포터를 쓰는데 실패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혁신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대가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안테프로너는 도전합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혁신의 인센티브고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농업국가였던 미국이 19세기 말이 되면 세계 최고의 공업국가가 됩니다. 특허, 즉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European이 분들이 인상적인 이유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와 비슷한 점이 다 possibilidades의 인기념이 되는 것이holder, 그래서 평가엔 달달하는 비유의 인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재산권을 휘띄 ihrem 문제를 좋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의 인지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여러분을 뒤집고, 어느정도 향한다면? 이렇게 힘이 없는주의ker한가요? 이 시 Surrey에서의 일정에서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과목이 없을 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일정에서 일해를 속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에 множество, 1960에는 일본에서 그의 일정에서 사안한 곳에서 일정을 하며 지금 이 비트에 일리는 국립이 없음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혁신의 대가를 보장해 주어야 앙트로뿌리너들은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부유해지게 됩니다. 혁신의 대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을 바꿨다는 뿌듯함, 성취감 또는 사회적 평파함이 그 하나겠고요. 다른 하나는 금전적 이득 또는 경제적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혁신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어야지만 안티프라노가 도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혁신가들이 혁신의 목적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둔 적이 많습니다. 이게 유럽의 계몽주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요. 물질적 풍요를 사회에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가 부여하는 명예, 이런 것을 훨씬 더 존중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로 올수록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 1624 this is 130 say years 140 year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for the first hundred years the number of patents essentially flat like that and the answer is because I hope to make money but how can I make money only if I have a patent Bolton what patent on steam engine which is very famous this is nice and they made good money both what both died very wealthy man and that's fair you know they do the work they 현대사회에서 혁신의 대가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볼턴과 와트는 특허 연장에 성공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거죠